음 좋았어. 바로 잘하시는 분이네. 그러면 점크를 해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원힐 실합니까? 아 휴지 않나요? 아 야. 아 이거 딱. 아 쟤나 타야겠다. 오늘 쟤나 타 그러고 보니까 한반도 안했네. 쟤나 타야겠다. 제가 진출 받아들이고 싶은데 진출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제발 이기고 싶다. 우리의 용기를 증명시라. 이기실 수 있습니다. 쟤나 미매할 것 같아요 미매. 이기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머리 조심합시다 머리. 조심. 5 4 3 2 1 4 5 5 5 5 5 5 5 6 5 5 5 5 5 5 5 5 위도우 정면으로 자리 바꿨어요 호그 그래 빠졌고 위도우 정면 2층 하라님 보좌 아 좋아 스트레이보좌 이거 아 위도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마인킬 다운 나이스 해주고 있어요 아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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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방 오른쪽 방에 아나 아나님 사려 사려 아이고 그냥 안싸우면 되는데 아나 1테일 아 기관에 캐슬 당해가지고 아이고 아나의 싸움은 자주 준 대결이라 네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나 사라니 구슬 아나 저희 아나 없어요 위도우 어딨어 위도우 정면 2층 위도우 개피 위도우 개피 위도우 다운 위도우 다운 나이스 상대 위도우 잘려서 바로 못들어와요 위도나옹 라인이 빠졌구요 위도정면 자리잡았어요 바스 나왔어요 바스 바스 2층 아구문 2층 뭐야 아 상대 원탱이에 바스 바스 왼쪽 돌아가요 바스 왼쪽 2층 트랙어쩜 안하쟈 안하쟈 거점고냐고 거점 한대한대한대 트랙다운 바스 거점 트랙다운 아 뭐야 제다운 바스 왼쪽에 자리잡아요 라인뽕 바스 왼쪽 방에 있어요 아 왼쪽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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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2층에 바스 자리잡아요 제가요? 저거 파란이인데! 바스가요! 바스 왜 쪽아! 파란이 왜 쪽! 왜 쪽어왔콩!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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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 바스 바스! 赵아! 아! 다시 바스! 바스는 위에 있잖아! 위에 안봐요! 위에! 바스! 저거! 저거! 바스 잘라야 되겠는데 흐흫 소름 돋네 아 나 진짜 자 아 위도우 진짜 왜 이렇게 불거치냐 어우 이게 뭐야 저 형 원래 이거 안하는건데? 아 위도우 경제 방금 바꿨구만 대가리 없나 아 손우지 마요 싸우지 방금 한 번 죽고 바꿨다니까 병신아 트레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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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행 빠졌어 트레 정면으로 가요 트레 정면으로 가요 바스 바스 그대로 바스 그대로 바스 뒤로 가서 끊을게요 바스 붕 쐈어요 초월 있어요 초월 쓸게요 완메 한방이야 아이고 나 죽는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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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트레 트레 펄스 빠졌고 우리 호그님 있는데 트레 트레 2층 위도우 조심 잘 맞고 있어요 위도웅 바스 왼쪽 라인 퐁 라인 퐁 위도우 정면 2층 아이고 위도우 개피 오오오 뭐야 망치 못 썼어 망치 못 썼어요 못 썼어 파모레 루슈 트레 보자 트레 펄스 차 쓸거에요 안아보자 어 라인 잘했음 왼쪽 오른쪽 트레 트레 펄스 오케이 트레 펄스 안아 오른쪽 봐 안아 다운 오케이 우와 미친 이거 어떻게 그럼 오케이 호그 다운 상대 이거 라인마저 아 와 안 박혔다 라인 견지컷 운명만은 다른 결과로 나에게 합류 후우 1분 상대 바스 빼고 호그 바스 빼고 호그구나 오케이 망치빠졌고 라인보좌 비트 저 라인기피, 라인기피 루슈뽕 2층에 위도우 위도우 다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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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 아까부터 너무 잘 끄는 거 아니야? 엥?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 방에 하나 그만 빼봐요 안하게피 나이스 뒤에 루슈 x2 라인 뒤에 나 또 죽는다 닉원급 하지 마세요 내가 유튜브 지금 침묵질 하고 어그로 때문에 채팅도 닫았는데 트위치에서까지 하지 마세요 침묵질 트위치는 아예 방송 꺼버립니다 그러면 라인 퐁을까요? 라인이나 디바한테 퐁줘요 라인 동게임 목백이나? 라인 동게임 라인 동게임 라인 동게임 아 아우 아우 씨 진짜 와우 라인 동게임 라인 동게임 라인 동게임 아 그리 아 위도우 진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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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위도우 정면 2층 아아 왼쪽 트랙 트랙에 피 트랙에 피 오케 오케 오케오케 덥쳐요 이거 해볼만 해 위도우 정면 정면 위도우 다운 위도우 다운 위도우 다운 루시우 비벼요 루시우 비벼요 트레 딜 트레 딜 트레 딜 트레 있어 트레 있어 뒤에 있어요 트레 트레 화물 트레 조 그만 비벼라고 이 자식들아 와아 진짜 존나 힘드다 트레이스 땜에 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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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쟤나타 오늘 첫판인데 꿀잼이구만 여물를 삐다 시켜 워쟤 쟤나타 딜이네요 에? 쟤나타 딜러인줄 어허 어허 상대는 약간 트진거 같은 느낌 아 근데 딜메달이 없어 아 그래도 똥메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호그가 있다보니까 메달 받기가 안 쉬워 누가 똥메달이지? 아 아까 우리 투딜이었죠 투딜에다가 호그 있었지 이거 뺏을 수 있겠는데 공격 때까지 하면 한조, 바스티언, 또르비언, 정크레잇 있네요 근데 수비캐 조합이면 이거 빡셀건데 좀 아플텐데 많이 어 정크레잇 있네요 정크레 잊고덧 조심 없는거 같은데 잊고덧은 오른쪽 더 있는거 같은데 메이도 있다 오우 수비 조합이야 그냥 오 아나 여기 아나 아나 여깄네 아나 번리 정크레잠이 있네 바스 바스 오른쪽 2층 한조도 있네 얘들 아나 원일에다가 수비 5개 야 아나 했을것도 없잖아 한조 보자 한조 보자 바스 오른쪽 위에 바스 오른쪽 위에 바스 오른쪽 위에 다운 오른쪽 위에 토르 왜 터져? 저라드만 조합은 좀 그랬어도 잘했는데 충분히 저런 조합으로 저까지 빈것도 대단한것도 오른쪽에 바스 있다 바스 다운 바스 다운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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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자니까 아니면 그냥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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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토르 뒤에 있어 뒤에 2층 바스 토르랑 놀아야지 어디있지 뒤로 위도 위도도 2층 아나 님 조심 팀? 악! 죽을 뻔 시녀가 필요해 하하 잘자 오우 미쳤네 오우 훅샷 위도 뒤에 있어요 위도 피어 한방 맞추면 됐었는데 오우 잘하는데? 사만 조잡해요 왕아 채취오크라이 피카츄 위도 대기 타고 있을 것 같아 파티 먹어야 돼 에허! 같이 죽자 힛 피카츄 꼬부기 버터풀 라이벌 비전투도 가스 하하 저희 꽃이지만 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피카피카 피카츄 네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하지만 피카츄 피카츄 시그니 마이 피카츄 60프레임 캠 세팅이라서 지금 제 캠이 보들볼